내가 마음가짐을 조금 더,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럼 아직 마음은 스테이이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.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. 어머, 어머.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. 아이고. 오셨네. 왔습니다. 저 또 물 좀 주실래요? 저... 이거 마셨어요, 이거 마셨어요. 이거 먹어도 되죠? 네. 처음에 원래 같이 앉으셨어요? 네. 날 버스에서... 불청객이네요. 아니에요.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? 아니에요. 되게 사랑해.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게 만들죠, 그렇죠? 좀 편하게 하시면 되죠. 그럴까요? 애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, 애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애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오케이, 잘생겼어. 하... 아휴... 아휴... 오, 손걸리네. 오, 더. 더 했기 때문이죠. 하하하하